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과락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혹은 전기가 과락으로 또는 간혹은 화학이 과락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나 화학은 교재의 분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많이 공부해봐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정도. 물론 전공하시거나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제가 전공을 무시하고 경력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전기와 화학이 가장 좀 난이하고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작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배분을 해서 하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은 좀 해야 되는데요. 전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방폭구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방폭구조는 큰 덩어리로 5가지 정도를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기호입니다. 내 앞을 안 본 비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화죠. 이렇게 해서 기호, D, P, O, Q, E, I, N, M, S 이렇게 해서 기호를 맞추는 문제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호,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5가지, 4가지나 5가지 정도, 본질까지 넣으면 5가지가 되겠죠. 이 4가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잡고 계셔야 그 설명이 나오고 맞는 것을 골라라 할 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들어갔던 것이 내 앞 방폭구조. 압력에 견디고, 그 다음 크레아른스라는 틈이 생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내 앞 방폭구조에서 화염 1주 1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불꽃이 인화성 가스 쪽으로 전파되지 않는 틈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압력 방폭구조는 보호 기체라는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주로 불활성 가스를 씁니다. CO2나 질소를 쓰고요. 신선한 공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보호 기체를 전기 설비 안에 넣고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 인화성 기체가 있는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신선한 공기나 아니면 불연성 가스가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점화원과 점화원이 되는 불꽃과 인화성 가스를 격리시키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입 방폭구조가 있습니다. 유입도 격리에 들어가는 거죠. 기름 속에 주로 광류를 많이 쓰는데 함침시킨다, 담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으로 인해서 점화원과 인화성 가스가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시켜주는 조치죠. 그리고 특수라든지 본질 안전 방폭구조라든지 또는 안전증이라든지 안전증은 완전히 점폐되어야 하는 구조와는 별개로 안전을 더욱더 증가시키거나 정대시키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표면 온도를 낮게 한다든지 또는 절연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을 증가시키는 걸 우리는 안전증 방폭구조라 했습니다. 이거 외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폭발등급, 1, 2, 3등급으로 나눴던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폭발등급과 같이 나왔던 것이 최대 안전 틈새입니다. 2A, 2B, 2C로 나누는 것. 2A가 0.9보다 큰 경우, 그 다음 2C는 0.5보다 작아야 됩니다. 틈새가. 그러면 2B는 0.5에서 0.9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발화도와 최고 표면 온도입니다. 최고 표면 온도값만 알아두시되 발화도와 최고 표면 온도의 범위를 증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험 장소가 나왔습니다. 1, 2, 3이 아니죠. 0종, 1종, 2종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0종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종, 2종이고요. 0종에는 선택해야 될 방폭구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 중에서도 IA만 가능합니다. IB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종은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쓸 수가 없습니다. N에 해당되는 비점화 방폭구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종은요. 다 쓸 수 있는데 N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N은 2종에만 쓸 수 있는 방폭구조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폭구조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습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화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화학도 깊이 있는 기초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에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점공자들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어렵게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수월하게 충분히 8개 이상은 그래야 과락을 면할 수 있으니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작합니다. 위험물에 대한 기초화학이 먼저 나오는데 기초화학은 사실은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초화학 중에서도 최대한 줄여서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화학식을 사용하는 게 실험식, 분자식, 시승식, 구조식 이렇게 크게 4가지 나눕니다. 이 내용을 일단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실험식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즉 쉽게 얘기하면 다 약분합니다. 숫자를 약분해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다. 즉 C2H2, C6H6, 벤젠이다. 이런 부분은 실험식은 똑같이 CH입니다. 이 숫자는 다 약분해서 사라지거든요. H2O2 같은 경우에도 HO로만 나타내주면 된다. 수치를 다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식은 사실은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분자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와 그 수를 원소기호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산소라는 것이 원자는 O인데 분자는 O2로 표시합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거든요. 지구상에 그래서 항상 분자 O2로 또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우리가 H2O로 나타내는데 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물은 수수라는 원자 2개와 산소라는 원자 1개가 모여서 물이라는 분자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요.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자식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화학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성식이 있습니다. 라디칼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성 부분을 살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시면 COOH라든지 아니면 OH라든지 수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이런 라디칼, 기가 있다라는 것을 화학식에다가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시성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조식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구조식은. 앞에 나와 있는 CH4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구조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O2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죠. 탄산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CO2가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된 모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구조식까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분자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물의 조성은 몰,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도 화학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시면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이런 말, 몰, 원자, 분자량 말 자체를 듣는 순간 막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몰이라는 개념은요. 연필을 우리가 12자루를 넣으면 한 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연필 한 타서 주세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필이 12자루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몰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1몰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걸 1몰이라고 하느냐 하면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뭉쳐가지고 1몰이다. 12자루가 있으면 한 타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걸 1몰이라는 단위를 따로 사용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량과 분자량은요. 이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압력도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 표준 압력 또는 표준 대기압이라고 그러죠. 보통 압력에 관한 계산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게이지 압력은 표준 대기압, 표준 상태를 0으로 잡았을 때 기계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압력이 얼마 걸리는가 이걸 게이지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이지 압력을 많이 씁니다. 그럼 절대 압력은요. 완전히 진공을 시킨 상태를 0으로 잡아서 나타나는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압력에는 반드시 뒤에 A를 표시해줘야만 게이지 압력과 구분이 됩니다. 게이지 압력은 G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압력은 A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표준 대기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얼마나 압력이 걸려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760mHg 수원주 높이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1.033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절대 압력은요. 표준 대기압에 게이지 압력을 더해주면 절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압력을 완전히 진공시킨 상태를 0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그 0에서부터 표준 대기압까지가 760mHg이 걸리거든요. 그럼 760mHg을 0으로 잡아서 나가는 건 또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에 게이지 압을 더해주면 토탈 절대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온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시 온도를 다 쓰고 있으니까 습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시로 나타내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절대 온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 몇 군데에서만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K라는 단위를 써줘 보죠. 그 다음에 화씨 온도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습시 온도만 어는 점을 0으로 끓는 점을 100으로 해서 그 안에 눈꼼을 100등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온도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량도 화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상태 변화라는 것은 세 가지 상태로 물질은 존재하거든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변합니다. 주로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게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융해죠. 우리가 얘기하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융해된다. 반대는 응고된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건 응고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건 액화. 뒤에 화자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체화되었다 이 말이고요. 액체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체가 액체화되었기 때문에 액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액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건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승화입니다.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나, 기체에서 고체로 오나 둘 다 승화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화학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방경식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것도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화학에서는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PV는 NRT라는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R이라는 거는 여기 한번 나오죠. 0 칸바 0파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똥 칸바 똥파리 카미실리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특수한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해져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위험물의 정의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기초화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시험에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간혹 아마 그런 게 한두 개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화학에서 산업안전분야에서 알아야 되는 화학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성, 발화성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인화라는 말은요 한자로 설명을 하면 끌인자와 불화자입니다 간혹 우리가 한자를 알면 좀 개념 잡기가 좋아요 수월하거든요 끌인자, 불화자이기 때문에 불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내가 옆에 성량불을 갖다 대면 이 물질이 내가 갖다 대주는 성량불을 끌어당겨서 불 붙을 수 있는 물질이면 우리가 인화성 물질이라고 그러고 그런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화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내가 점화원을 갖다 댄다 점화원을 가져다 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발화는 뭐냐면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발화는요 점화원 없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점화원을 내가 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거나 자체에서 열을 발생하거나 했는 이 열을 계속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열이 높아지면요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붙는 것을 우리는 발화 그렇게 불이 붙는 온도를 발화점 또는 착화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이 점화원에 열을 끌어당겨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생한 열을 저장해서 쌓아서 모아가지고 불이 붙는 겁니다 발화점이 낮은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황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P4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 황린은 발화점이 약 35에서 38도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름에 폭염 한 번씩 겨검하셨죠 그럴 때 요즘 40도 41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38도가 되는 여름날 황린을 밖에 던져놓으면요 얘는 그냥 퍽 하고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발화점이 그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화원을 가해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불이 붙어요 자 인화와 발화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착화원 없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점화원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화하는 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온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인화성 액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인화성 액체는 제가 앞에서 강의에서 잠깐씩 말씀을 드렸지만 액체 자체가 불이 붙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정발 연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유, 등유, 휘발유, 가솔린 다 마찬가지예요 불 붙을 수 있는 액체들은 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액체에서 전기가 나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기가 나올 수 있는 온도까지 가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가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충분한 농도의 전기 가는 것은 그 전기가 나와서 연소 하한값이 될 때까지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점화원이 있으면 불 붙기 시작하고 그 농도가 전기가 나온 게 하한값 이하면 아무리 내가 성량불을 갖다 대도 아무리 휘발유를 하더라도 점화를 시키고 싶어서 불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때의 최저 온도값을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과는 얘기는 위험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학문적으로 딱 이론을 정의해라 이랬을 경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딱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위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위험물 취급할 때 방호조치 없이는 금지해야 될 행위들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폭발성 유기과산물인데 주로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다 다른 물질에 불을 붙여주는 게 점화원이죠 그러면 이게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각별히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또 분해가 촉진된다 분해가 촉진되는 것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 아래도 보시면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 내용을 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부식성이나 급성, 독성 물질은 누출될 위험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게 밖에 나가면 그죠 여러 일반인들까지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다 위험한 위험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물의 종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 위험물의 종류를 나누는 게 공부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이 두 곳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의 종류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위험물안전보건리법에서도 위험물의 종류를 나누어요 위험물안전보건리법에서는 1류부터 해서 6류까지로 나눕니다 1, 2, 3, 4, 5, 6, 6까지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자격증은 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전체를 다 해야 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렇게 1, 2, 3, 4, 5, 6류로 나누지 않고요 폭발성 물질이나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이 물반응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물안전보건리법에 가면 검수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요 발열 반응도 하고 열을 발생시킨다는 게 사실 위험하거든요 열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의 접촉을 절대로 검하는 걸 검수성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데 산업법에서는 물과 반응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물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화성 고체도 한 덩어리로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또 하나로 분류를 해놓고 인화성 액체도 분류를 따로 하고 인화성 가스가 따로 나와 있고 과거에는 이걸 가연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가연성과 인화성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산안법에서는요 가연성이란 말을 써오다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연성이란 말을 다 삭제하고 인화성으로 다 지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화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가연성이란 말이 틀렸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연성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가연성 아닙니까? 인화성은요 불을 갖다 댔을 때 이 불을 끌어당겨서 불 붙을 수 있는 것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다른 법률에서는 가연성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연성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인화성이구나 우리 산안법에서는 인화성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어 지금은 그리고 인화성이 나오면 아 이게 가연성 물질이구나 가연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인화성으로 말이 다 바뀌었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부식성 물질도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해서 따로 또 하나를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산안법에서 증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 중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가 다시 돌아가서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를 암기해두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다른 내용들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폭발성과 유기과산화 물질은 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질산이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애자를 넣었냐면요 질산은 또 뒤에 가면요 산화성 물질에 또 들어갑니다 질산은 여기에 또 해당이 없어요 질산은 산화성에 들어오면 질산이고 여기 질산이 있죠 이렇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뒤에 애자를 붙여서 질산에스테르류는 폭발성, 폭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질산에스테르류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산에자를 넣어놨습니다 유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암기하는 게 뭐냐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유기과산화 물이 하나 들어가줘야 되겠죠 하이드라, 하이드라진, 유도체입니다 그 다음 아니에서 각각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아니 글자 두 개 외우는데 네 가지를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아조하고 그 다음에 디아조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니는요 니트로 화합물하고 니트로 소화합물이 있습니다 아조, 디아조, 앞에 글자 하나만 붙여주면 되죠 니트로, 니트로 소화합물 그러면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가 다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 칠 때 활용을 해야 되느냐면요 당연히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이 해당되는 것은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거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물질 다음 중에서 산화성 물질인 것은 아닌 것은이라든지 다른 위험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을 때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보기가 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암기를 하자라고 권해드리고요 물반응성 물질과 인화성 고체 쪽에서는 칼륨과 나트륨 대표적인 것만 좀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 황린, 황린은 인화성 고체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물반응성 물질입니다 검수성 물질이죠 물과 접촉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화성 고체에 들어가는 게 황린이고 위험물에서는 이걸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화점이 매우 낮아가지고 상원에 그냥 던져놓으면 그냥 지 혼자서 불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상원에 그냥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항상 물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마그네슘 분말 이런 것도 간혹 보기로 좀 나오긴 합니다 참고를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는요 뒤에 산자가 다 들어갑니다 뒤에 산자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뒤에 산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건 두 번째 산자가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뒤에 산자가 다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내다보니 다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산 밑 뒤에 보면 다 염류가 있습니다 이 염류가 보기로 나올 때는 산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염류가 아닌 앞에 내용으로 산이 나온다면 끝에 산자가 붙는 것이 산화성 액체나 산화성 고체 종류다라고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이상 어렵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냥 찍지 마시고 잘 찍으면 됩니다 인화성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다 공부하기 좀 힘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도전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첫 번째 나오는 에틸레테르 가솔린 아세테아 알데이다 산화프로필렌 이거는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하 미만 그 다음 끓는 점 비등점이죠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똑같은 섭씨 23도 미만이지만 끓는 점이 35도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인화점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25도 이상 60도 이하 이해되시죠? 23도 미만이고 35도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도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등류, 석유입니다 그죠? 경류 또는 아세테산 이런 내용들이 가장 좀 덜 위험한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위에 보시면 가솔린 위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틸레테르 아세테 알데이다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세트로 알을 품는 것은 가솔린을 들고 테르하는 프로들이다 이렇게도 암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테 알데이드만 빼내면요 가솔린 들고 테르하는 프로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다른 것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어요 한 가지만 완벽하게 알아두시더라도 다른 문제가 나올 때 이 내용이 포함되면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게 필기, 사지, 선다양 시험으로는 요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화성 액체 쪽을 우리가 좀 봤고요 인화성 가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소, 아시틸렌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수소는 4에서 75 연소 범위가요 아시틸렌은 2.5에서 81 가장 넓은 거 그 다음에 에틸렌, 메탄 메탄이나 에탄, 프로판부탄 메탄, 프로판부탄은 주로 연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인화성 가스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인화성 가스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식성 물질도 자, 퍼센트가 중요한데 20%, 60%, 염기류의 40%, 20%, 40%, 60% 이렇게 갑니다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지만 힘이 드시면 최소한 여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염산, 황산, 질산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염산, 황산, 테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염산, 황산, 질산이 20%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출제가 아주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시고요 급성, 독성 물질은 숫자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13025, 13025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1004가 아니고 1004가 아닌 1003입니다 13025 그리고 11 이렇게 숫자가 총 5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숫자만 알아두셔도요 보기가 나왔을 때의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나오면 이 숫자가 아닌 걸 찾으면 답에 근접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려면 위에 있는 내용은 kg당 mg이죠 그래서 이거는 LD 양을 나타냅니다 LD50이다 LD50은요 시름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독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도 마찬가지 LD50이고요 그 다음에 2500부터는 이건 ppm입니다 농도 단위를 나타내거든요 10도 mg per lit 뜨고 1도 mg per lit 뜨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최근에 와서 피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요즘 분위기는 피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p라는 것은 p를 얘기하고 구는 경구 투여량을 얘기합니다 피부를 통해 들어가고 입으로 마시는 거죠 입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가스 상태고요 그 다음에 증기, 분진, 미스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경구 시름 동물에 보세요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양으로 나타낸 것은 LD50이고요 그 다음에 시름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를 나타낼 때는 LC50으로 나타냅니다 쥐 100마리를 넣고 일정한 양만큼을 얼마만큼을 집어넣었더니 쥐 50마리가 치사 죽었다 이랬을 경우에 그 양을 이제 LD 양으로 넣으면 LD이고 1kg을 넣는다면 몇 mg이냐 하면 LD이고 농도가 얼마였느냐 몇 ppm이냐 몇 mg per lit 뜨느냐 이랬을 경우에는 LC50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치 하실 수 있으면 좀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325, 11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요 다음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마셔도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는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허용 농도라고 그러죠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를 얘기하겠죠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농도를 허용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체 전기는 보통 ppm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 분진 같은 경우에 1, 2t당 몇 mg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환산식도 참고로 하시고요 간혹 문제가 나오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TWA가 있는데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해서 그 측정 값의 발생 시간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곱하기 T1, 곱하기 T2 그랬다고 하죠 앞에 있는 건 측정 값을 얘기하고 거기에 노출된 시간을 곱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8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8시간으로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 기준은 15분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분, 시간이 나올 거예요 단시간 노출 기준이 어느 정도 몇 시간 이내에 노출된 것이냐 15분간 노출된 경우를 얘기하고 최고 노출 기준은요 전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최고 노출 기준이라고 그러고 C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혼합물의 노출 기준에서 오염원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두시느냐면요 T가 각각의 기준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준량분에 지금 현재 위험물 각각 제조 또는 취급하고 있는 양이 얼마냐를 위로 올려서 다 더해줘요 이렇게 했는 값이 1을 넘어서면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치분의 측정치 1에 더하면 되겠죠 기준치분의 측정치 더하기 기준치분의 측정치 기준이 얼만데 지금 측정해봤더니 얼마더라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1을 초과하면 1을 넘어가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앞에서 배울 때요 안전관리론 할 때 뭐가 비슷한 공식입니까 이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음에서 소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90dB이 있는데 90dB에서는 하루 8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5dB이 증가할 때마다 반씩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90dB에서 4시간 일을 하고 또 95dB에서 2시간 100dB에서 2시간 각각 일을 했다 나는 소음에 노출됐나 안 됐나 이거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분 투여량이라 그래가지고 이 계산 방법이 지금 나오는 이 계산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준이 되는 걸 아래에 놓고요 기준이 되는 8을 아래에 놓고 지금 현재 내가 노출된 거 더하기 기준이 되는 것 분에 노출된 거 더하기 기준이 되는 것 분에 노출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1을 초과하면 나는 소음에 노출이 된 거예요 1 미만이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거의 이 형태와 같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이걸 비슷한 걸 공부하다 보면 저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노출 기준의 표시 단위는요 성면만 좀 봐둘까요? 가스와 전기는 ppm을 나타내고 분지는 1m 3승당 얼마? 몇 mg이 있는가? 성면이 조금 특이합니다 메타 3승당 몇 개가 들어있느냐로 표시를 해줍니다 성면은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위 중에서는 성면이 3조급 cm당 들어있는 개수로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다 ppm 단위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온도, 고온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도 과거에는 나왔었어요 있는데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시간이 되시면 내용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C50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농도값은 LC50으로 나타내고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양으로 나타낼 때는 kg당 몇 mg에서 양으로 나타낼 때는 LD50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뭐 의미는 거의 같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점화원이라는 건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왜 화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 화학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 뒤에 가면 연소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왜 앞에서 나왔냐면 앞에서 우리가 기초화학을 할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액체가 기체로 기체화되면 기화 기체가 액체로 액체화되면 액화라고 했습니다 그 기화와 액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화열과 그 다음에 융해되는, 융해열이 있습니다 융해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융해라고 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응고라고 합니다 융해될 때 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꼭 한 번은 봤을 만한 그래프가 화학이나 과학식이나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0도고요 여기가 10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0도부터 얼기 시작하죠 아래로 가면 이게 고체 상태가 되고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100도까지는 뭡니까?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100도가 넘었으면 기체 상태로 됩니다 기화가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세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도가 나타난다 이래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이 시간 됐을 때 온도가 10도였는데 또 20도, 30도, 80도, 100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이게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온도기를 봤더니 0도 또 봤더니 또 0도, 또 봤더니 0도 시간이 흘러가고 또 보니 또 0도 온도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열이 없느냐? 열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숨어있다 이래서 잠열이라 그래요 자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융해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화되지 않습니까? 이때 숨어있는 열을 우리는 기화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열은요 이것처럼 이렇게 현열, 열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는 말이 붙긴 하지만 실제 온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화원은요 갖다 댔을 때 온도가 나타나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온도가 변해야 되는 거죠 융해열이나 기화열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융해 잠열, 기화 잠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열이라는 얘기는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화열과 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융해열은요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다음 중에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전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연소 하한 값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를 뭐라고 하는가? 인화점이죠 연소 범위가 있으면 메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입니다 이게 하한 값이고 상한 값이에요 공기 중으로 메탄의 게스가 5만큼 섞여 나왔을 때부터 점화원이 가해지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4만큼 나왔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요 메탄가스가 4만큼 공기 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성량불을 아무리 갖다 대봤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연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한 값 여기에 도달하는 온도 이게 인화점이죠 여기서부터 불을 끌어당겨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인화점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소점은 인화점이라고는 딱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연소라는 말은요 불이 계속 타갈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화점에 플러스 10도씨를 해주면 연소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등점은 끌런점, 물질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발화 온도나 발화점은 뭡니까? 점화원 없이 열을 축적해서 스스로 불 붙을 수 있는 게 발화 온도, 발화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다음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화성 액체나 산화성 고체는 뒤에 산자가 붙든지 또는 염류 같은 경우에는 산자가 안 붙어요 그런데 내용을 네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아닌 것의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 산자 붙죠 불음 산자 붙죠 여기서 산자 다 붙어 있네요 다행히 그렇죠 유기과산화물은요 산자가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유기과산화물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아까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실산에 유기된 아이들은 아니까 하는 거 여기에서 유기과산화물 그래서 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질의 종류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화학에 관련된 화학물질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특징을 하고 이러려면 우리는 공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풍기가 고장난 장소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마개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에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켜는 순간 인화성 액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무엇인가 요즘 문제를 정말 잘 내십니다 출제하시는 분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그렇죠? 현장에 있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는 이 물질들이 다 위험한 물질들인데 가장 위험한 게 문제죠?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인화성 액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아트산 등 이게 다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가장 위에 있던 것이 뭡니까? 23도 다시 말해서 인화점이 23도 미만 그 다음에 끓는 점이 35도 이하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위험한 거죠 인화점이 낮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온도만 가해져도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인화점이 예를 들어서 20도가 있고 80도가 있다면 얘는 80도가 돼야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20도만 돼도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23도 미만에 해당되는 것 앞에서 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에틸, 에틸이라고 하죠? 가솔린을 들고 테헤라는 프로 이렇게 했었죠? 아시아트, 알데이드하고 그렇게 종류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경류나 등류나 아시아탄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가장 아래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요령껏 우리는 좀 하면 화학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독성물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성독성물질은 1004가 아니라 1003, 1302호 11, 2500하고 잘 안 지워낸 거죠? 1302호 11, 여기 해당되는 숫자만 보시더라도 2500 있고요, 300 있고 1000 있고 2000은 해당이 없죠 이 숫자로만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속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해당되는 내용이 다 있을 경우에는 2000은 아예 해당이 없죠 1300, 2511, 그래서 1302호 1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경피, 피부에 주사했을 경우 경구, 입으로 마셨을 때 그 다음 가스, 전기, 분진, 미스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200ppm, 허용농도가 500입니다 메틸, 에틸, 케토는 농도가 100, TLV는 200일 때 혼합물질의 허용농도는 약 몇 ppm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기준이 되는 게 아래로 들어갑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게 500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현재 농도가 200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200, 위에 현재 100 이렇게 하면 0.9입니다 그러면 0.9이기 때문에 일단은 뭡니까 1 미만이다, 괜찮습니다 아직 초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혼합되면 허용농도 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 더했을 경우에 지금 300인데 300인데 허용될 수 있는 허용값이 얼마냐 말이죠 지금 측정농도 나누기 허용 아닙니까 그럼 다 더하면 300인데 허용될 수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0.9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변형시키면요 이 두 개 자리 바꾸면 되겠죠 300 나누기 0.9 하면 허용될 수 있는 농도 x값이 나오겠다 300 나누기 0.9 하면 어떻게 됩니까 333.33, 333 약 4가 나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절대 놓치지 말고 맞추셔야 됩니다 화학 첫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앞에 나왔던 기초화학은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기초화학 뒤에 나왔던 인화점, 발화점, 인화성, 발화성 여기서부터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요 위험물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 그 중에서도 폭발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두시자 이렇게 얘기했고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도 좀 위험한 경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급성독성 물질은요 13025, 251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위험물이 종류로 찾아내는 문제는 대부분 좀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허용농도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혼합된 물질일 경우에 허용농도를 구하는 것까지 정리를, 복습을 잘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이 3 ok